그런 날 있잖아요 혼자 있고 싶지 않은 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같이 존재하고 싶은 날 그럴 땐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? 안녕 안녕하세요 연락할까 미안해요 나 놀래키려고 그런 거 아닌데 괜찮아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박사랑 만나서 반가워요 사진보다 실물이 더 이쁘네 감사합니다 갈까요? 네 좋은 하루 뱅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셋 둘 한글자막 by 한효정